결과물 시작 시작 끝! 이게 누구? 왜 맘대로 안 쓰시는지 우리 어디서 그런 점이 있어요? 아닌데 우리 선생님 좀 봐? 진짜 점이야? 제가 3분 어떻게 하셨어요? 근데 계속 거기 계시는 거예요? 제 친구가요 친구? 제 친구가... 금방 올 거예요. 자리 좀 이렇게 켜주세요 저희 기념때까지 걸려요 가만히 한번 쳐줄게 카메라 하나 둘 한 번에 한 번 끝 해봐 오케 왔다 네! 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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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으로 진속성을 갖고 그 전보다 더 한 단계에 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오늘 결혼을 했는데요. 오늘 예쁜 드레스 입고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. 아름다운 성당에서 2월의 신부가 된 정원이로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꼭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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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주신 분들 감사해요. 모두 감사합니다. 안녕.